소중한 나, 우아, 행복.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광우 스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아주 소중한 불자의 경험담이 담긴 편지를 읽어드릴까 합니다. 한번 잘 견청해 보세요. 네. 저는 지장기도를 하고 있는 청년불자입니다. 제가 광우 스님을 알기 전에는 정신적으로 많이 허약하고 불안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특히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뒤 우울한 마음이 커져서 사는데 의욕이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집 근처에 있는 어느 사찰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절에 스님의 법문이 내용은 좋은 것 같은데 아직 제게는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한 인연으로 2013년에 광우 스님을 처음으로 배웠습니다. 스님 법문을 듣는 순간 아, 부처님 가르침을 이리 쉽고 즐겁게 배울 수가 있구나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법문을 듣고 배우며 기도의 맛을 알게 되었지만 광우 스님이 다른 곳으로 가시는 바람에 지금 생각하면 부끄럽지만 그 이후 신행 생활을 게을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광우 스님을 배웠을 때 저의 모습은 어둠의 자식 그 자체였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상실감에 삶의 의욕도 없었고 얼굴 동안 굉장히 어두웠지요. 지금은 웃으면서 말할 수 있지만 그때 심정은 죽고 싶다. 왜 살아야 하나? 라는 생각으로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위 눌림도 굉장히 심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가위에 눌렸습니다. 여러분 혹시 가위 눌러본 적 있으신가요? 이 친구를 처음 봤을 때 얼굴 상태가 말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다크서클도 엄청 심하고 눈빛도 또 굉장히 불안해 보이고 잠을 많이 못 자겠대요. 왜 그러냐 했더니 일주일에 다섯 번을 가위 눌렸대요. 일주일에 다섯 번을. 심각하죠? 그때 그렇게 가위 눌림이 심했다고 합니다. 그런 와중에 광호스님 법문을 들으며 기도하는 방법도 알게 되고 조금씩이나마 몸으로 실천하였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어느 순간부터 부정적인 생각도 사라지고 가위 눌림도 조금씩 횟수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가위에 눌릴 때면 몸은 안 움직이는데 무언가가 나를 누르고 나를 가지고 노는 듯한 경험을 하며 귀신이 나타나서 나한테 해꼬지하면 어쩌지? 라는 두려움까지 들면서 제게는 너무나 큰 고통과 공포였습니다. 그런데 수행을 시작하면서 점점 무서움이 사라졌습니다. 지장경을 독경하면서 사람이 바르게 살면 귀신들이 오히려 도움을 주면 줬지 절대로 사람들에게 해를 입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지장경에 나오는 예를 하나 들자면 귀신들의 왕 중에 하나인 악독규왕이 지장보살의 가르침을 따르면 그 수행하는 사람들을 돌봐주고 지켜주겠다고 부처님 앞에서 맹세하셨는데 제가 귀신들을 무서워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장기도라고 지장경을 독경하면서 마음이 밝아지는 거예요. 귀신에 대한 공포감이 굉장히 심했답니다. 지장경을 읽으면서 이 지장기도를 열심히 하면 귀신들을 오히려 보호해 주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보면서 마음의 안정을 되찾았대요. 덕분에 그토록 저를 괴롭혔던 가위 눌림과 귀신에 대한 공포심이 사라졌고 지금은 삶이 당당해지고 편안해진 마음입니다. 저는 지장기도를 하는 지장경 수행자입니다. 자비로우신 불보살님들이 많이 계시지만요. 저의 마음에 확하고 와닿으신 분은 지장보살님입니다. 제가 지장보살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이유는 지장보살님께서 지옥까지 직접 가셔서 지옥의 중생을 구제하시는 그 자비로우신 모습에 반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생에는 비록 많이 부족한 몸이지만 그래도 지금의 인연으로 백생이 걸리든 천생이 걸리든 만생이 걸리든 언젠가는 꼭 지장보살님을 조금이라도 닮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야 이게 굉장한 거예요. 백생이 걸리든 천생이 걸리든 만생이 걸리든 반드시 지장보살님을 조금이라도 닮은 사람이 되고 싶다. 정말 대단한 마음입니다. 대부분의 중생들은 지장보살님 도와주세요. 관세음보살님 도와주세요. 저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바라기만 하지 제가 지장보살님처럼 살겠습니다. 관세음보살님처럼 살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일으키는 사람은 드물거든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 보내주신 이 청년불자님이 정말 수행을 제대로 하신 것 같아요. 광호스님을 만나고 6년이 지난 지금은 이제 남불었지 않게 평온한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불교를 만나기 전에 모습과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발전입니다. 가끔씩 두려움과 우울함, 부정적인 감정들이 올라올 때면 마음 속으로 나는 지장보살님과 함께인데 무엇이 두려운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지장경을 읽고 사경하고 연불하니 기도의 맛을 느끼게 됩니다. 기도의 맛을 느끼니 일상생활에서도 큰 도움을 받습니다. 로또 당첨과 같은 대박은 아니지만 일상생활 자체가 즐거워지고 편해져요. 그리고 불보살님이 항상 곁에 계시다는 믿음이 생깁니다. 이 믿음이 생기고 나니깐 사회생활을 하는데 힘든 점을 잘 극복하게 되었습니다. 지장보살님이 내 곁에 있으신데 두렵고 힘든 게 뭐가 있겠냐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면서 말이죠. 우리 불자는 이래야 됩니다. 항상 기도하고 항상 이 믿음을 갖춘 불자는 때로 살아가면서 힘들고 괴로운 일을 겪었을 때 하지만 어차피 그 힘들고 괴로운 일도 결국 누가 지은 업이에요? 내가 지은 업이죠. 그때 내가 내 빚을 내가 갚고 있다. 관세음보살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지장보살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불보살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는데 내가 무서울 게 뭐가 있겠냐 이런 믿음이 꽉 차야 돼요. 그런 믿음이 생기려면 머리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기도를 하고 연부를 해서 내가 체득을 해야 됩니다. 저는 야간에 일하는 서비스 직종에서 근무합니다. 야간에 일을 하고 사이트 및 카페 댓글을 관리하는 감정노동이라 상처받을 일이 많거든요. 아니 왜 저래? 왜 화를 내지? 하면서 화낸 사람들을 진정시켜줘야 하는데요. 이게 처음에는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렇죠. 서비스 업종에 계신 분들은 나중에 사람에 대한 인간 환멸증까지 느껴진대요. 하도 진상 같은 손님이 많이 만나서 사람에 대해서 정례미가 떨어진대요. 스트레스가 엄청 심한 거죠. 오죽하면 댓글이 달릴 때마다 공포감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틈틈이 지장보살림을 염불하다 보니 어느 순간 댓글 공포감도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큰 별탈 없이 직장 생활을 스트레스 없는 평온한 마음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아직 기도의 부족함을 느끼는 부분은 어머니와 관련해서인데요. 어머니한테 간혹 말실수해서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꼭 고치고 싶어요. 아 못됐네. 이 친구 어머님이 오리지널 완전 자연상으로 만든 도토리묵도 저한테 몇 번 보내주셨거든요. 곧 남아있어. 그런데 어머니한테 짜증내면 안 되죠. 부모 은중경에 보면 아버지를 왼쪽 어깨에 업고 어머니를 오른쪽 어깨에 업고서 수미산을 백천번 돌더라도 그 은혜를 다 갚을 수 없다라고 하는데 알면서 왜 그래? 저도 수행을 꾸준히 해서 어머니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고 더욱 효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많이 부족한 불자여서 기도를 빼먹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기도를 놓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각자 본인마다 맞는 기도법이 다르니 자신만의 기도법을 잘 찾으셔서 삶의 평온함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관음기도를 하든 지장기도를 하든 심묘장구 다란이라든 금강경을 하든 법화경을 하든 절을 하든 결국 모든 기도는 하나로 통합니다. 어떤 기도를 하든 자기한테 맞는 걸 꾸준하게 밀고 가시면 됩니다. 기도를 너무 욕심을 내서 하려고 하지 말고 조금씩이라도 일단 기도를 시작해 보세요. 시작은 작을지 몰라도 기도의 맛을 보시며 엄청난 힘을 경험하실 겁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편지 내용이 너무 좋죠?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 한번 해보세요. 기도하면 됩니다. 단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이 편지를 보내주신 청년불자도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편지 내용을 보면 2013년도에 저를 처음 만났다고 했잖아요. 그때 정말 얼굴도 음침하고 성격도 뭔가 좀 떠있고 눈빛도 불안하고 여러모로 걱정이 돼서 제가 붙들고 너는 업장이 두껍다. 기도해라. 기도해라. 엄청 잔소리했거든요. 그런데 저렇게 꾸준히 기도하고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정말 부처님 가피 받았어요. 자기가 너무너무 행복하대요. 사람이 자기 입으로 행복하다는 말 쉽게 안 나오잖아요. 지금 너무너무 마음이 행복하고 힘들고 괴로운 일이 있대요. 또 아까 얘기했지만 감정노동자라 서비스 업종에서 가끔 억울한 일 당할 때 힘들고 짜증나지만 그럴 때 지장경 독경하고 다 연불하면 마음이 안정이 된대요. 기도에 힘이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해보세요. 꼭 기도 열심히 안 한 사람들이 되니 안 되니 효과가 있니 없니 지겹다 지겨워. 정말 내 골수가 쭉 빠져나갈 정도로 한번 미친듯이 기도해보세요. 부처님의 가피는 기도한 만큼 효과가 있습니다. 단 전생에 복을 많이 지은 사람은 효과를 빨리 보고 전생에 좀 박복하게 살았던 사람은 효과를 좀 더디게 볼 뿐이지 기도한 공덕은 있다 없다. 반드시 있다. 그리고 기도하다가 나쁜 일이 생긴 거는 기도에 효과가 없어서가 아니라 아 내가 기도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크게 받을 걸 어떻게 받았다? 작게 받았다. 바로 이게 기도의 묘미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번 생에 힘들고 괴롭게 사는 게 내가 전생에 지어놓은 복이 없어서 그런 건데 이번 생에 또 그냥 허투로 사실 거예요? 이번 생에 또 그냥 공으로 사실 거예요? 다음 생을 위해서라도 이번 생에 조금이라도 뭐 해야 된다? 닦아야 된다. 이번 생에 지금이라도 잘 닦아 놓으시면 말년에 점점 편안해지실 거고 다음 생에는 더 큰 공덕을 얻게 되실 겁니다. 이건 저의 얘기가 아니라 대승 경전에 한결같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 힘들고 괴로울 때 무엇을 해라? 기도. 기도부터 시작해라. 조금이라도 시작해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죠? 네. 자 그 부산에서 어느 여성 불자님의 굉장히 또 소중한 편지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조금 간추려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할까 합니다. 제가 그 편지를 읽으면서도 저도 너무 신기하다. 이렇게 잔잔한 감동을 느꼈는데요. 부산에서 지금 미혼으로 살고 계시는 36살의 여성 불자님입니다. 30대 중반의 여성 불자님이신데 이번에 굉장히 재미난 이야기를 보내오셨더라고요. 소나무 아주 애청자 하시래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 손을 따라서 절에 열심히 다녔답니다. 어머니가 아주 독실한 불자라서 어머니 손을 잡고 그렇게 절에 열심히 다녔는데 고등학교가 되었을 때 어머니가 광명진원을 외우라고 시키셨대요. 광명진원이라고 불교에서 유명한 주문이 있어요. 오움 암호카, 바이로차나, 마아무드라, 마니파드마, 지바라, 프라바르타야, 훔 별로 안 길죠? 다들 뭐야? 이랬는데 그래서 이 광명진원을 열심히 읽었대요. 실제로 소나무에서 예전에 광명진원 가피 영험담에 대해서 또 제가 짤막짤막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모든 기도는 결국 하나로 통하지 않습니까? 고등학교 때 광명진원을 열심히 열심히 읽었는데, 외웠는데 21살 때 아버지께서 갑작스럽게 병이 생기셔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병원에 치료를 받으시다가 그렇게 이제 한 달이 지난 뒤에 이제 세상을 떠나시게 됐대요. 21살에 자기 21살이 이제 아버지께서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때 병원에서 어머니하고 함께 아버지 간병을 했었대요. 간병을 하다가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이 보살님이, 따님이 되는 보살님이 집에 잠깐 들어갔대요.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옷도 좀 챙겨야 되고, 집안도 조금, 점검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집에 갔는데 저녁에 늦게 어머니한테 급하게 전화가 왔대요. 아버지 임종이 코앞에 오신 것 같으니까 아버지 임종이 이제 코앞에 다가왔으니까 빨리 와라. 아버지 임종은 지켜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머니 분부대로 미리 준비해둔 아버지 수위 있잖아요. 옛날에는 이렇게 수위를 미리 만들어놨나 봐요. 수위를 이렇게 품에 안고서 택시를 타고 한방중에 이제 아버지 계신 병원으로 막 달려갔대요. 그래서 수위를 안고 이렇게 이제 달려가는데 사거리에서 병원의 100미터 앞에 둔 사거리에서 택시 앞으로 자가용이 딱 한 뼘을 남겨놓고 윙 하고 스쳐 지나가더래요. 정말 자기가 탔던 택시하고 완전히 부딪힐 뻔한 충돌할 뻔한 상황이었는데 딱 한 뼘을 남겨놓고 눈앞에 자가용이 윙 하고 지나가더니 크게 충돌 사고가 나서 대형 사고가 났답니다. 어쨌거나 자기는 그 한 뼘 차이로 무사하게 그 충돌을 이제 피해가지고 아버지 수위를 가지고 병원에 도착해서 아버지 인종을 끝까지 지켜봤대요. 나중에 이제 장례식이 다 끝난 뒤에 지금 생각해봤더니 아 이거 부처님 갓 피웠던 것 같다. 그때 아차는 순간에 자동차가 충돌됐으면 자기도 크게 다치고 아버지 인종도 못 보고 아버지도 세상에 떠나셨는데 설상가상으로 자기까지 응급실 갔뻔했잖아요. 그때 한 뼘 차이로 그 자가용과 자기가 탔던 택시가 충돌을 피했던 게 평상시에 광명진원에 많이 외워가지고 가피 받은 게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불현되고 확 떠오르더랍니다. 그리고 어머니하고 같이 이제 생활을 하는데 어느 신도시에 아파트 새로 지은 아파트에 가게 됐대요. 아파트에 이제 이사를 갔는데 참 이 이야기가 더 재밌어요. 약간 무서운데 뭐 오후야 시작도 안 했는데 뭐 오후야 그래요. 그 아파트에 있었는데 그 아파트 자리가 얘는 공동묘지였대요. 끝까지 들어봐요. 뭐 아우야 공동묘지였는데 오죽하면 그 공동묘지를 다 이장해서 아파트를 지은 거예요. 새로운 신세대 아파트를 근데 이장이 덜 댕겨서 아파트 중간 중간 이렇게 외진 곳에 묘지가 몇 개 있을 정도였대요. 묘지가 몇 개 이렇게 있을 정도였는데 아니 근데 묘지 있어도 괜찮아요. 저 제주도 한번 놀러갔더니 뭐 한라봉 귤밭 중간에 묘지 있고 하더라고요. 거기는 문화가 그렇대요. 아무 문제 없어요. 라고 알고 있겠지만 거기는 좀 달랐나 봐요. 거기는 달랐나 봐. 공동묘지 이장 안 된 묘지도 중간 중간 외진 곳에 남아있을 정도였는데 이사를 갔는데 이사 가서 얼마 안 됐을 때였나 봐요. 자다가 자기가 처음으로 인생 처음으로 가위를 눌러봤대요. 가위를 꽉 눌렀는데 정신은 살아있는데 몸을 움직일 수가 없고 누가 자꾸 자기 양팔을 막 땡기는 것 같더래요. 양팔을 막 땡기는 것 같고 위에 뭐가 앉아있는 것 같이 억눌러가지고 숨이 턱턱 막히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관세음보살을 외웠대요.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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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절하게 관세음보살을 염불했대요. 관세음보살을 외우는 순간 점점 몸이 편안해지더니 가위가 탁 풀러버렸대요. 가위 눌릴 때 무엇을 불러라? 관세음보살을 불러라. 그래서 다시 편안하게 숙면을 취했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일어나가지고 엄마한테 자기가 경험한 일을 이야기했대요. 엄마 엄마 나 어제 가위 눌렀는데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는데 관세음보살 불리니까 그래 저절로 탁 풀렸어 하니까 어머니가 깜짝 놀라면서 어머니도 밤에 똑같은 걸 경험하신 거예요. 그날 똑같은 밤에 어머니도 가위에 눌렀는데 어머니도 너무 무서워서 관세음보살 불렀더니 가위가 딱 풀리덜래요. 여러분 한 집안에 똑같은 날에 똑같은 밤에 두 사람이 똑같은 일을 경험한 거며 무시할 수 있다 없다. 너무 무서우셔가지고 그날부터 집에서 기도를 열심히 했대요. 기도를 집에서 열심히 했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가끔 절에 처음 다니시는 분들이 꼭 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주변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대요. 집에서 기도하면 안 된다라고 가르쳐주는 분들이 있대요. 그거 완전히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기도하시는 분들이 집에서 기도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분이 있으면 그분을 멀리하세요. 왜냐? 불교를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불교를 잘못 가르치고 있는 사람은 가까이 하면 안 돼요. 나도 오염이 돼요. 불교를 잘못 이해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미 소나무에서 들으신 분은 알겠지만 소나무에서 집에서 기도해서 가피 받은 분들 엄청 많잖아요. 아니 절에서도 기도하고 집에서도 기도하고 시장 한 바닥에서도 기도해야지 어디서는 기도하고 어디서는 기도 안 할 거예요? 만약에 일주일 동안 절에 못 가면 일주일 동안 기도를 아예 하지 말아야겠네. 제가 항상 뭐라고 해요. 24시간 항상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전철에서도 하고 버스에서도 하고 설거지하면서도 하고 집에서도 하고 절에서도 하고 기도는 항상 하는 겁니다. 이 두 분이 집에서 기도를 열심히 올렸대요. 하도 무서워가지고 여러분 집에서 기도를 많이 하면 집안의 기운이 편안해져요. 물론 기운 부처님의 기운을 듬뿍 받으려면 절에서 하는 게 좋고 절에서 못 할 때는 어디에서라도 해라? 집에서라도 해야 되고 또 집에서도 기도 많이 하면 집안의 기운이 어떻게 된다? 맑아지고 깨끗해져요. 집에서도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절에서는 기도해야 되고 집에서는 기도하면 안 된다. 이거는 아주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 그런 말이 왜 나왔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하여튼 잘못된 불교적인 지식을 좀 다른 사람한테 잘 모르면서 가르쳐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쨌거나 집에서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집에서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이제 그런 일은 없었대요. 근데 이제 찜찜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마음에 드는 좋은 아파트로 이사를 다시 가게 되었답니다. 이 불자님이 자기가 신행생활을 하면서 가장 스승처럼 의지하는 분이 어머님이래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 손을 잡고 절에 다녔고 광명진원 하라고 가르쳐준 것도 어머니였고 또 나중에 관세음보살림을 부모님처럼 생각하고 오직 관세음보살만 의지해라 관세음보살 기도를 열심히 해라라고 신신당부하셨던 것도 어머니셨대요. 어머니가 불심이 지극하신가 봐요. 그래서 매일매일 금강경하고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매일매일 읽으시면서 기도하신답니다. 근데 자기가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다가 힘들고 답답한 일이 생기며 어머니께 상담을 많이 했대요. 그래서 어머니께 가서 어머니 뭐 내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사회생활 대인관계가 인간관계가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다 할 때마다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하신대요. 다 네 전생의 빚이니까 너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이 행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봐라. 그러면 네가 더 편해질 거다. 이야 이거는 100점짜리 정답이에요. 100점짜리 정답입니다. 뭐 네 하면서 여러분 안 하잖아. 이런데 어느 불자님이 스님 저를 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돼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행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 나쁜 인연이 빨리 끝나게 됩니다. 그 보살님이 자기 힘들게 하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부처님 그 사람이 행복하게 해 주세요. 관세윤보살. 부처님 그 사람이 행복하게 해 주세요. 관세윤보살. 부처님 그 새끼가 행복하게 해 주세요. 자기도 모르게 그 새끼가 행복하게 해. 너무 화가 나니까. 자 그래요. 그래서 어머니가 말씀해 주신 대로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기도를 열심히 그 사람이 행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니까 그 사람하고 저절로 멀어지게 되더래요. 나쁜 인연이 빨리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를 통해서 자기가 자기의 불심을 키우는데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참 정말 모녀가 대단하죠? 그리고 또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게 부처님 값인가 봐요. 아파트에서 어느 날 저녁 밤이었나 봐요. 이렇게 쇼파가 있고 자기는 이렇게 딸은 쇼파에 누워서 이렇게 TV를 보고 있었대요. 어머니가 자기 쇼파 밑에 두꺼운 이불을 깔아놓고 그 거실 이불 위에서 이렇게 주무시고 계셨대요. 주무시고 계시고 딸은 쇼파에서 TV 보고 있고 어머니는 그 쇼파 밑에 거실에다가 이불 깔아놓고 이렇게 잠들어 계셨는데 그 어머니가 이렇게 주무시다가 갑자기 눈을 번쩍 뜨시더래요. 그러더니 벌떡 일어나시더니 주방을 이렇게 가시더래요. 주방에 뚜벅뚜벅 주방에 가시다가 주방에서 다시 쇼파에 있는 대로 이렇게 오실러는 찰나에 청정에 있었던 대형 유리정등이 뚝 떨어졌대요. 빡 하고 떨어지는데 아파트가 소리가 다 울릴 정도였대요. 유리정등이 엄청 컸나 봐요. 유리정등이 빡 하고 떨어져서 아파트가 통째로 울릴 정도로 큰 소리가 나면서 유리가 산상 조각이 나가지고 쫙 퍼져버렸답니다. 그 자리가 엄마가 누워있던 자리였대요. 엄마가 눈을 떠서 주방 갔다 오는 길에 그게 뚝 떨어진 거예요. 또 하필이면 그게 그냥 맨바닥에 뚝 떨어졌으면 유리창 파편이 더 심하게 튀어서 쇼파에 앉아있는 자기까지 다툴 뻔했는데 희한하게 그때 또 날씨가 더운 날씨였는데 어머니가 두꺼운 이불에 또 깔아놓으셨대요. 그러니까 유리조각이 생생조각 나서 파편이 터졌는데도 그 두꺼운 이불 때문에 자기까지는 안 쏟아졌대요. 어머니가 그 밑에 계셨더라면 상상도 하기 싫을 정도로 처참하게 다치셨을 거라는 거예요. 그 유리조각이 얼마나 무서워요. 그 다음날 전문가가 와서 그 보수공사 하면서 이야기를 듣더니 구사일생으로 사셨다고 기적이라고 정말 기적이라고 그러니까 가슴이 더 철렁거리더래요. 그런데 놀라운 얘기가 어머니한테 물어봤대요. 엄마 그런데 어떻게 그때 눈에 번쩍 떠가지고 부엌에 갔어 이러는데 엄마가 하는 얘기가 잠을 자고 있는데 비몽사몽에 벌레 한 마리가 자꾸 왔다 갔다 하더래요. 그런데 그때 벌레가 있었다 없었다. 그런데 느낌에 자꾸 벌레가 왔다 갔다 해가지고 그래서 잠에서 깨가지고 눈에 탁 떴는데 자기도 모르게 주방에 가고 싶더래요. 그래서 눈 뜨자마자 홀린듯이 주방에 가는 순간 그게 뚝 떨어진 거예요. 그때 왜 잠을 자는데 꿈결에 벌레가 나타나냐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누구의 은혜다? 부처님의 은혜다. 아무리 생각해도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하고 평소에 부처님께 보살님들께 이 연불공덕, 독경공덕을 많이 지어서 이게 이 가피로 우리를 도와주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그때 정말 그런 부처님에 대한 아주 고마운 마음을 그때 일으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 부처님께 조금이라도 더 은혜를 갚으려고 지금 기도를 더 열심히 하고 있대요. 참 훌륭하죠? 이런 거 한번 경험하면 우리가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이후로